왜 그렇게 예민한데? 지금 예민한 건 너잖아. 내가 그런 말도 못해? 그런 말 안 하는 게 우리 방식 아니야? 내 연애는 왜 항상 어려울까? 연애도 수학 오답 모트처럼 분석하면 잘할 것 같아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 만난 초롱이, 스무 살을 만난 민우 오빠, 대학교 CC 상우 오빠, 그리고 현석 오빠까지 4번의 연애를 하고 분석한 4번의 연애 오답 모트들 이번 연애도 에러가 발생했고 연애의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. 연애의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다.